트리키의 북부에서 눈부신 유성이 떨어지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.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. 밤하늘 구름 사이로 초록색 빛이 새 나옵니다. 사람들 모두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현지시간 금요일 이 유성은 트리키의의 이스탄불, 앙카라, 그리고 사프란볼루 등에서 발견됐습니다. 터키 우주국은 유성이 맞다면서 마그네슘을 많이 함유한 유성이 배기권에 들어오면 녹색빛을 낼 수 있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지난 5월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. 누리꾼들은 마치 UFO가 떨어지는 것 같다, 경이롭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,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